집에서 혼자 먹으면 밥이 막이 없잖아요. 우리 집 사는 건 이제 15년 됐지. 애들 따는데 전부 다 지, 뒤별로 살고. 자식들한테 또 매달리기 힘들잖아. 그저 얼른 가는 거, 가는 쪽으로만 나는 생각을 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어.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해서 복사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.